안녕하세요. 무슬마 아시아프입니다. 차량 이름은 트렉사스 UDR 이고요. 우리 회원님께서 배터리 이렇게 두 개를 같이 구매하셨는데 사실 UDR을 사시면 이 배터리 두 개를 공짜로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가격, 차 가격 보시면 가격이 나와 있는데요. 예전보다 10만원 싸게 드리고요. 10만원 싸게 드리면서 배터리까지 드리는 이 가격. UDR 아시아프스 구매하시기 바라고요. 변환잭과 함께 그 다음에 삐삐 두 개까지 추가한 가격입니다. 무지무지 저렴하고 제품 자체는 거의 완벽한, 완벽성에는 트렉사스 많은 제품이 또 없죠. 자, UDR 플러스 아시아프 플러스 배터리 4,500짜리 3.6으로 맞춰놔가지고요. 거의 한 20분 정도 주행 가능하고요. 물론 배터리 용량 많은 것도 있어요. 그렇지만은 계속 주행하는 것보다 한 10분 정도 해서 한 번씩 나눠주고 쉬어주는 게 아주 좋겠습니다. 자, UDR 폭스 버전 주황색 아주 저녁에 시한성이 좋은 제품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1분 영상이었습니다. 오케이! 배터리가 거의 공짜입니다. 감사합니다.